12월 이벤트로 이런 종목들 무료체험할 때 같이 드릴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P&T라는 종목입니다 아 어저께 살짝 이긴 하지만 그래도 뭐 21선을 돌파해주는 양봉이 나왔고 오늘 오전장에는 일단 꼬리가 달리고 조금 밀렸는데 그래도 이런 식으로 좀 올라왔어요 22선까지 나쁘진 않아요 얘가 오늘 종가상으로 지금 장중이기 때문에 어떻게 연출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종가상으로 5만원 위에서 마감이 되면 나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얘가 이중바닥을 만들어 간다라고 하면 여기서 지금 이런 식으로 나와주고 있고 그 고점 라인이 이 라인이죠 여기 라인을 돌파하는 양봉이 나왔을 때 얘는 여기를 바닥으로 삼으려고 한다 라는 의지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거겠죠 아직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흐름을 좀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라인이 얼마예요? 한 5만 2천원 정도? 5만 2천 5백원 정도겠죠? 그래서 주가가 여기서 떨어지고 반등 나오고 저항받고 눌렸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밀려 내려가서 이 저점을 깨는 게 아니라 다시 21선을 타려고 하는 액션 나왔고 그러면 여기 5만 2천 4백원? 5만 2천 5백원? 이 정도 라인을 돌파하는 이런 액션들이 나오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첫 번째 바닥, 두 번째 바닥 그 다음에 이 고점을 돌파하는 이중바닥, 쌍바닥이라고 하죠? 이런 형태의 움직임이 여기서 연출될 가능성은 있다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일단 잠정치만 놓고 보면은 외인들이 매수 물량이 들어오긴 하는데 이거는 장이 끝나고 세팅이 되는 걸 보긴 봐야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최근에 PNT 같은 경우는 투신보원 연기금에서 꾸준하게 물량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종목은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집중해서 본다라고 했을 때는 외국인의 물량을 집중해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일단 오늘 이거 예상치죠 11시 기준으로 해서 예상치로 조금 빨간색이 들어오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거에 너무 매몰되지 마시고 조금 천천히 지켜보시거나 장 마감하고 나서 세팅된 수치를 다시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니까 그 점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영상을 올리면 영상 댓글에 링크를 달고 있거든요 그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화면이 이렇게 연결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무료 종목 신청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저 허브경례TV랑 시장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공격적인 매매를 조금 해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고민을 하시다가 이번주에 저희랑 같이 한번 해보겠다 해서 찾아오시는 분들은 성공한 것 같아요 벌써 3개에서 4종목 수익 실현을 했죠 오늘 수요일밖에 안 됐는데 그리고 오전밖에 안 끝났는데 수요일날 오후도 있고 목요일도 있고 금요일도 있습니다 여전히 저희는 공격적으로 매매를 해볼 거고요 추가적인 수익도 나오겠죠 그러면 여러분 4종목, 5종목, 6종목이 연속해서 수익으로 마무리가 되면 스스로 자신감도 조금 채울 수 있지 않을까요? 저희가 도와드릴 겁니다 신호대로만 따라와 주시면 되겠고 원래대로라면 저희가 VIP 회원님들은 매매를 한다고 했을 때 시장의 주도주를 가지고 매매하거나 테마가 형성되면 그 테마의 대장주를 가지고 매매를 하는데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따로 제공을 해드리진 않았었는데 이번 12월달 한정으로 해갖고요 저희가 무료 종목 신청하신 모든 분들한테도 VIP 회원님이 매매하는, 장중에 매매하는 시장의 주도주라든지 테마의 대장주라든지 이런 거 같이 신호가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같이 한번 매매를 해보자 라고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어렵지는 않아요 여러분 이거 무료 종목 신청 이거 하나만 좀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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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